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삼계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마리에 9900원에 마트에서 팔길래 사와서 끓였습니다 2천원짜리 삼계탕 끓이는 팩도 따로 있거든요 그거 넣고 그냥 끓이면 되요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먼저 Car 진행 3천원 5천원 1천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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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렇게 찍을까? 하나 둘 셋 됐다 미니 자메이카 동달이네요 디스트를 하고 정말 되찾고 계란을특냄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매운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초코라 오신 레이심 열이 두 손으로 까지고 청양고추 아삭이네 짠 아삭이네 찰떡 아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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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소리를 더 잘 담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마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마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치즈볼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오븐통 고소한 고소해요 닭가슴살 퍽퍽해요 퍽퍽해요 마늘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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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거 보여 군물이 장난아니에요 군물이 장난아니에요 군물이 장난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군물이 장난아니에요 군물이 장난아니에요 군물이 나가는거에요 군물이 안들려구 군무소 군물이 시끄럼 치즈볼 딱딱하고 맛있어요 조금 먹으면 맛있는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 Before 아름다운 고추 맛은 매콤한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은 매운 고춧가루 네, 오늘 아빠의 토마토 소스! 1. 마사지 2. 마사지 3. 마사지 4. 마사지 3. 마사지 4. 마사지 4. 마사지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